어, 난데 우리 지금 뭐해? 전화를 안 받네? 뭔 소리야? 그걸 왜 나한테 묻냐? 어? 나한테 너네 집에서 친구들끼리 논다고 했는데? 설마 거기 없냐? 에휴 또 여친 몰래 낚시하러 갔나 보구만 아, 미안 내가 좀 취해서 이상한 소리했다 네 남친 지금 술 먹고 뻗어서 못 일어남 크크 아, 그래? 알았어 깨면 연락 좀 하라 그래 휴, 다행이군 야, 그만하고 나가지? 왜? 힘드냐? 크크 힘들면 먼저 나가던가 웃기시네 따뜻하니 좋기만 하고만 크크 너야말로 지친 것 같은데 아닌데? 난 오히려 추운데 한 시간 있다 나갈 건데 그래, 어디 한번 해보자 어, 왜 전화했어? 자기야, 우리 저거 타자 편하게 구경하면서 올라갈 수 있대 안 돼! 너무 비싸! 돈 아까워! 걸으면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! 자기야, 저번에 우리 도와줬던 분 있잖아 그분이 다음 주 생일이라 고마워서 뭐 선물하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? 응, 기왕 탐리하는 거 비싸고 좋은 걸로 해야지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자기가 좀 말아봐줘 zu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